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 어로스 치킨 파티할 때 오신 18명한테 경품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 까먹고 안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뽑아서 드릴건데 그때 18분이 오셨고 경품이 키보드 하나랑 마우스가 두개에요 3명을 하는데 키보드 모델명이 썬더 k7 이구요 마우스는 랩터라고 하네요 어 18분이 그때 오셨구요 3명을 하는데 맨 첫번째 이게 시작을 누르면은 돌잖아요 여기서 추첨을 누르면 막 랜덤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맨 처음 숫자 나오시는 분한테 키보드를 드리고 나머지 두 분한테는 마우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할게요 한 5초 뒤에 누를게요 5 4 3 2 1 어 10번이 맨 처음이네 10번이 맨 처음이었어요 동영상 보시면 알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10번이 누구냐면은 스마트님 이에요 그 2번은 뭐 영어로 되어있고 뭐야 베스탈 그 18번이 낫 나츠 낫 나즈카시엘 예 지금 닉네임을 바꿔서 이 닉네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닉네임으로 됐구요 축하드립니다 falan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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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